밀랜드가 될 것 같아요 나만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걸 궁금했어요 밥이랑 면역 섞여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밥입니다 또 다시 한번 두바이로 오게 됐는데요 공간이 생소하시죠? 여기는 소닉 E&M의 사무실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왔느냐 두바이 배달음식으로 현지식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소닉 E&M 사무실에 왔는데요 느낌상 음랜드가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시켜놨다고 해서 준비되는 대로 오는 대로 쭉쭉쭉쭉 들여보낼 예정이고요 지금은 일단 물밖에 없어요 근데 물도 이만큼 준비해져서 그냥 물만 먹고 집에 가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고 물맛 찔린 거 한번 봐볼게요 오 에비앙 맛나 에비앙 어 안녕하소 뭐야 어리셋 뭐야 타릭 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세우피아니 타릭은 이거 보면 딱 뭔지 알아요? 이거요? 타릭 모른다 타릭 모른다 타릭 모른다 타릭 모른다 나만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걸 궁금했어요 그냥 기념? 네네 이것들은 뭐예요? 소스 소스 근데 아까 이거 여기서 줬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요?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먹은 거예요? 네네 타릭 맞아요? 네 타릭 모른다 타릭 모른다 타릭 모른다 아 약간 에피타이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타릭 모른다 타릭 모른다 오? 되게 짭조롱한 감자칩이다 타릭 모른다 타릭 모른다 난 난은 알아요 난 알아요 타릭 모른다 타릭 모른다 이제 먹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부터 이거 아까 피라미 피리아니 피리아니 피리아니부터 볶음밥 같은 느낌인데 타릭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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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다. 엄청 진한 카레야. 이거 맛있다. 이거 맛나? 이거 김치볶음밥 같은 친구 먹어볼게요. 사실 이것도 아랍식이에요? 밥이랑 면이랑 섞여있어. 이거 맛있다. 한국의 볶음밥이 있잖아요. 볶음밥 맛. 그것들 이름이 뭐예요? 프라이드 누누스. 볶음이라고 하는데. 프라이드 누누스는 나도 알아요. 이거 한번 먹을게요. 나 안에 그냥 찍어 먹어요. 나 상대로 갔어요. 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라마다 밥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지금 먹어요. 이 카레는 처음 보는 비주얼의 카레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단맛된 칠리소스. 단맛된 칠리소스. 괜찮다. 얘도 아까 그거. 케바비리아. 오. 고음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얘랑 가까워지기 힘든 맛이다. 이건 뭐지? 이 중간에 이거. 고기야. 그치. 이 속. 또치지 맛나요. 이건 먹으면 하다. 근데 밥은 못 먹었다. 고수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고수 아니야. 고수 아니죠? 고수 맞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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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정말 이건 제가. 무겁겠습니다. 치킨 빨리 먹어야겠다. 수저 없지? 별로 없어요. 짭조름은 훈제치킨. 맛있다. 미질 세 개를 파헤치는 느낌이네. 짭조름이 더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지금 내 베스트는 얘야. 볶음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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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는 어떤 맛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수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맛인지 설명 좀 하세요 맛있는데? 되게 풍리가 좋은데? 고수 못 먹는 사람들은 아예 못 먹을 맛이던데? 고수 향도 나는데 계란볶음밥 같은 느낌이 나는데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 산돌이. 산돌이랑 볶음면 데일리랑 오래 시간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시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탈이 진짜? 요리 잘해요 탈이? 진짜? 근데 이 카레가 약간 매력적이다 핫도그랑 버거 이제 갑자기 양식으로 가는 느낌이네 핫도그 여기 치킨이 현실식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 선생님 괜찮다 엄청 부드러워 음 진짜 맛있다 와 햄버거 빅맥이야 아니 왜 이렇게 햄버거가 많은 거야? 난 진짜 아까 그런 느낌 그건 없어요? 와 이제 끝났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뭐야 별거 없네 햄버거 아닌데? 이게 치킨, 밑에도 치킨 사이의 빵 3단 푹 fout 이 정도면 얼마 정도에요? 엄청cel다 국 Divide 빵 분주ody 너무 뜨거워 치킨도.. 독수리 햄버거 좋다 고퀄의 느낌은 아닌데 학교 앞에서 파는 햄버거 사 먹는 느낌? 그거 들고 영화 보러 가면 되겠다 이걸로 맛사람 때리면 운이 날 것 같은데? 하이엘프씨 따라하고 싶은데 못 따라하는 맛 따끈하니까 맛은 있다 이게 바라그나는데 좀 질겨 그냥 치킨 버거인가? 떡갈비? 이런 느낌? 동그랑땡 같은 느낌 이거는 뭔가 슈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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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이거 아는 맛인데 이 안에 알맹이가 달라 슈알마 또 치킨 들어가느냐 돼지고기 들어가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 이게 약간 빈같아? ㅎㅎ 진짜 쩌 슈알마 참주슈알마 최근에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두바이에서 처음으로 현지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어봤는데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뭔가 매력이 끌리는 맛이어서 정말 현지식에 대해서 호감이었고 현지 뭐 샌버거 핫도그들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고퀄이라서 놀랐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두바이 먹방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보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